대학전공개론 경력변화 전문가 신훈정입니다. 취업을 관점으로 한번 대학전공을 보는 프로그램을 한 번씩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이 다뤄볼 전공은 바로 생명관련된 전공이에요. 보통은 생명관련된 전공은요. 공학, 과학 뭐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계열이 약간 애매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해서 이과를 나왔는데 공대각엔 점수가 조금 그렇고요. 보건계열이 나랑 맞지 않거나 거기까지 굳이 내가 가서 막 어떤 이런 피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자 이러면은 쉽게 선택하는 게 바로 자연계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는 그래도 취업이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경기가 조금 떨어지고 구직수요가 떨어지면요. 이 자연계열도 취업이 안 되는 거는 사실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애매한 게요. 뭐 예를 들어서 화학과랑 화학공학과랑 어디가 취업이 잘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화학공학과죠. 그래서 화학과 화학공학이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화학을 전공하면서 공학과 관련된 수업이라던가 또는 뭐 전문가 양성과정 이런 걸 듣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취업이 조금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명관련된 전공들도요. 결국에는 자연계열에 있는 전공인데 여기가 사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유망만 한 학과. 항상 유망해요. 10년째, 20년째 계속 유망만 한 전공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관련된 전공이에요. 일단은 이름 좋죠. 뭔가 생명과 관련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료나 의학이나 복원이나 앞으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건강, 복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발전할 것이다. 자 이 얘기 한 30년째 지금 제가 하는 것 같거든요. 듣기로는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알아둬야 될 거는요. 수명 연장이요. 예를 들어서 노후가 잘 대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본인이 어떤 돈이라던가 건강이라던가 또는 어떤 가족관계라던가 자 이런 게 잘 되어 있을 때 노후 대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장수한다? 오 이거는 저주죠 여러분들. 저주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아직 논란이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 관련된 전공들은요. 일단은 들어가면 선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도 여기 유망하다고 얘기해서 들어왔는데 현실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너 솔직한 얘기로 복원 쪽으로 점프하고 싶으면 여기는 편입학 이런 거 안 받아주고 전과 이런 거 없으니까 수능 다시 봐. 또는 아니면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오죠? 공대에서 전공을 조금 더 너가 복전을 해가지고 너기를 다시 한번 좀 찾아봐. 해서 복전이나 이런 것 등을 좀 추천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안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대학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취업을 하려고 생명 관련된 전공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면요. 생각보다 대기업이 그렇게 뽑아주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라는 현실에 딱 봉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 통해서 취업을 하려고 물어보면요. 이름은 되게 멋있는 회사예요. 이름은 무슨 뭐 제네릭 어쩌고 막 되게 멋있는데 회사 위치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급여 수준을 보면요. 내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서 친구들이 뭐 영업직이나 또는 다른 데 갔을 때 받는 비용에 비해서 야 그래도 이거 야 내가 생명 관련돼서 전공자인데 야 돈 이거밖에 안 돼? 되게 낮은 금액을 제시를 받거나 또는 급여가 조금 괜찮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전공을 살려서 갈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서 너가 정출연 들어가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출연 들어가기가 쉽나요 일단? 그리고 여기 들어가려면요. 본인의 연구 실적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랩실에서 노예 생활 몇 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제때 졸업을 시켜줄 리가 잘 없습니다. 이 졸업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 계획대로 땅땅땅 졸업하면 되는데 이 생명 관련된 쪽은 사실 교수님들이 대학원생을 리크루팅하는 게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약간 천천히 졸업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준비를 열심히 해서 취업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걸림돈들이 있죠. 그리고 리크루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이쪽 전공하는 학생들이 저 취업하려고 하면서 이제 논문 같은 거 봐줄 때 너 언제 납치됐니? 그러면 이제 막 빵 터지고 웃습니다. 보통은 이제 학부 연구생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연구 실적이나 랩실에서 어떤 생활이나 졸업식이 다 다 내가 극복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출연에 취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뽑을죠? 또 NCS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다고 그래요? 또 블라인드 채용을 하겠다 해서 또 싸워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요거를 마치고 이제 NCS 블라인드 채용을 해가지고 들어가겠다 라고 들어가면 누구랑 또 싸움이 붙어요? 네 외국에서 석사 박사하고 온 애들 외국 석박이랑 더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일단 본인이 투고했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퍼블리쉬 했던 논문을 제출을 하거든요. 논문을 쓰는데 외국에서 한 애들은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가려도요. 결국 논문 보면은 얘가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다 알아요. 다 영어로 써있는데 이쪽에서는 초록만 영어로 조금 쓰고 많은데 모르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면 당연히 취업할 때 기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 전공을 했을 때 너가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전공을 살려서 괜찮게 일을 하기에는 꽤 어려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취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처음에 여기 입학을 해가지고 전공을 했던 학생들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탈, 생명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내가 다른 거를 복전해가지고 내가 조금 그래도 이쪽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해야지 또 이렇게 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공학 관련해서 전공을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취업하려고 막 하다가 안되니까 결국에는 영업 쪽으로 들어가서 영업 쪽에서 그러니까 재학 영업이죠. 재학 영업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쪽에서 HR 관련된 경력을 좀 더 쌓아가지고 이 재학과 관련된 쪽에서 사람을 선발할 때 보는 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쪽 일을 새로 본인이 공부하게 돼서 새로운 직무로서 물론 회사는 재학입니다. 이렇게 일을 계속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전공 이름을 보면은 마치 의예 그러니까 되게 의대 같기도 하고 뭐 수의대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되게 이름 멋있게 짓는 전공들이 있거든요. 자 이쪽에 사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의사는 아닌 거잖아요. 수의사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약사 아닌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쪽에서 실제로 전공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뭔가 나중에 채용에 관련돼서 경쟁을 하게 될 때 아무리 내가 석박을 해도요. 경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취업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 인력이 탄탄해야 우리나라가 이런 생명과 관련된 전공의 연구자들도 많아지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루트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문도 너무 좁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입학할 때는 상당히 입구가 열려있는 분위기가 있죠. 자 이런 거 고민을 하셔가지고요. 내가 장기간 이 전공을 가지고 투자할 마음이 있다? 그럼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혹시 내가 중간에 탈전공을 해서 다른 쪽에 복전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좀 옮겨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 진로 고민을 하실 때 전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인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취업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컨설팅하면서 한 13년 넘게 컨설팅하면서 여러 전공들 전 진짜 모든 전공의 학생들을 다 만나서 컨설팅을 해봤거든요. 자 이러한 코칭의 결과로서 이런 부분이 취업할 때 한 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점 생각해 주셔가지고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관련 전공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중이었습니다.